안녕하세요. 어? 소절이 오랜만이네요. 오웨이트 안녕. 안녕. 아유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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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간다 집으로. D.O.B. 유튜브 봤어요. 나 아직 안 간다는데. 지금 가볼게. 집으로 간다. 갖다 주기 싫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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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말에 가면 내 오빠 예승이 콩먹어 콩먹어 디오비 이벤트 사연 맞나요? 날씨가 좋은데 비 올 것 같아 이상한데 맨날 비가 오는데 남은 cycling 날씨가 좋게 날씨가 좋고 으 으 으 으 저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밥만 먹어요. 오빠 나도 가족 해줘. 안 돼. 형 결혼하지 마요. 결혼은 하며 후회하는 걸 했어요. 그 누나랑 딱 연애까지만 해요. 알겠죠? 상이도 들어왔다. 상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샐리. 가족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절대 결혼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집사 양성은 남집사 양성 하고 behaviour summüm학생 남집사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Ps file 새옹 누나 풀렸나 보다 했지 새옹 누나도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해요 그러게 키키키키 좀 그만 써요 잠시 후 왼쪽의 도시 보소 날씨였습니다. 4시 10분 도착이요 홍강훈 멋있어 나 가면은 근데 포마드 제품 좀 주냐? 아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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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서 오른쪽으로 네, 여기서 꺾어주셔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이마트 편의점 앞에 드릴게요. 안녕, 여러분들. 아, 이거 라이브 방송 하면서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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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l. 네. 왜 이렇게 너무 아직 노인녀들 같잖아. 아니. 노인네 맞죠? 영상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지 제을까요? 짐벌이에요 짐벌인데 영상 찍을 때 사는 사람은 세분 다 가족이구나 가족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족이지만 김연아 신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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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긴 응 용진이 때리는 누나 예전에 의자 던졌어요 저 젊을 젊었을때는 의자 던졌어요 이거 어플 연결할게 오빠 보다 이쁘다? 내가 더 이쁜데? 전 오세훈이 도착해서 보자 넉넉 아이가 김아줌마 김사논마도 김아줌마 찍어가지고 바로 핸드폰으로 올릴 수 있어? 보면서 찍을 수도 있고 일단 촬영감래 핸드폰으로 올릴 수 있어? 보면서 찍을 수도 있고 촬영감래 아 이런거구나 나를 줘야지 일단은 잠깐만 오빠는 안 모르잖아 이렇게도 김아중 닮으신 분 누나 친구분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수정 기대해 보겠습니다 웅지 님이 지치 닮아보고 있네 부러워